하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베리 영원히 미76 하하 가져가면 이제 나 무슨 돈 안 주나 나온거는 가져갈까? 어 그래 가져가 좀 돈 줄 수 있는가가지고 돈 주기를 왜 안 가. 가져가서 우리 사이 이거 안 먹는다 보면 손님 오면 죽어 하지. 덕분에 잘 구경 잘하고 잘 놀 하네. 그런데 왜 정림이는 이렇게 노래를 못 하죠? 음이 안 맞아, 음이. 정림이도 노래 뭐 하지? 우리 재단하고 노래 잘 못 해.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. 혜림이 어머니도 노래를 못 하는데. 이게 음이 안 맞아, 음이. 아니였어. 아니였어. 아니였어 내가 자꾸 하면 돼. 그 매니큐어 그 소는 그거 괜찮아요? 뭐 또 붙는 것 같아. 거기다 꼭 뜨미게 뭐 붙는 것 같아. 그래요? 깎아보면 지워드릴까? 나 그거 좀 지으러 가면 또 돈 돌려 한다. 아니 내가 지워주면 되죠. 아 안 지운다. 지워지다 하고 지대에 빠진다.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잖아. 발 해준다고요? 발? 발은 뭐? 이 꿀을 발에다 바르면 발이 각질도 없고 좋아진대요. 근데 각질 많이 없으시네? 각질 많이 없으시네? 내가 온도 안 씻고 각질이면 씻는데 네. 온도 안 씻기 때문에 각질 안주 없다. 그래요? 쓰레펄에 씻으면 이 각질이 많이 있는데 없어 없어. 꿀 좀 하면 사람도 못 먹는 꿀을 뭐 바르다가 왜 바른단 말이야. 본 일도 다 있다. 뭐 우유로도 목욕하는 판인데 뭐 서울에. 여기도 벽혜 수다 몸대에 발랐어 왔더라마는 또. 우유를요? 어. 어 목욕탕 여기도 가도 뭐 우유를 가져와가지고 뭐 온천지로 바르고 이랬어 같아. 미쳤나. 존맨다. 어머니야. 어머니야. 이거 뭐 이렇게 나의 비가 안 많다고. 어휴 도대체 다시 데리셨어. 진짜. 어휴 도대체. 뭐. 발 찢어. 야. 남서방 님이 지금. 아따. 꿀마사지 한단지. 아이고 별 놈의 짓을 다 하라 한대. 아. 아. 아 이런 데 같이 잡고 또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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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가 시카포일까. 씻을 때 현재. 씻을 때 이제. 씻을 때가. 아휴. 아휴. 까비물 거든. 그래서 나가 씨끄란다. 어? 꼽아줬어? 응? 꼽아줬어? 아이고 사다 벨름 꼬라지 다 있다. 꿀을 받다 발랐다 발랐다 발랐다. 어떻게 좀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? 뽀송뽀송해져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파리가 낙성식 할다. 파리가 뭐라고? 낙성한다고요. 파리가 이제 여기 붙였다 자빠진다 이 말 낙성. 주무세요 이제. 팔도 이제 뽀송뽀송해졌으니까. 아이고 누워야 된다고. 네 누우세요. 이제는 새벽노수씨도 좀 깜깜해요. 이러니 어디 가시나요? 아직도 시장도시래요. 카페가. 야 의장비가 안 들어왔나? 앉아. 이게 얼마고? 이거 얼마고? 5마리 만원. 이거 살았는데 좀 구울 게 더 가. 그래 남아라 고마. 5마리 만원. 5마리 만원. 5마리 만원. 이따 점심 때 저거 닭백숙에서 많이 먹어요. 밥 한 번 해놨다. 닭백숙이고 뭐하고. 저는 해가 다 먹을 거 같아. 아니에요. 닭백숙하고 죽도 좀 끓이고. 죽 할 때 그거 라면도 하나, 라면도 하나 넣어.